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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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? 네 되게 멋있으시다 되게 멋지시다 멋지시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스티브고요 유라, 유주의 아빠입니다 저희 유주 딸 잘 부탁드립니다 되게 멋지시다 멋지시다 멋있으시다 저거 봐, 막내는 저한테니까 딸이들이 또 저런 재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4시 4시 30분 아빠가 가면 아빠가 가면 아빠가 4시 반 4시 반 유주, 컴온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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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하시네요 오 교포세요? 네 어쩐지 굉장히 뽀뽀가 자연스러워요 와 오빠 오빠 유나 좀 밑에 내려다 줄래? 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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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되게 잘 챙기고요 물론 제가 예쁘니까 저희 아이들도 이뻐하겠지만 우리 애들 되게 예뻐하고 잘 챙기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긍정적이라서 사람이 제가 막 이렇게 애들 막 혼낼 때도 옆에서 이렇게 좀 중재해 주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막 항상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남편입니다 하지만 오 dus 매일 이제 너무 맛있어. 이게 뭐예요? 뭘 드시는 거예요? 이게 뭐야, 쌓은 밥이야? 헤이! 언니 밥이 좀 했어? 진짜 너무 맛있어. 아, 저게 뭐지? 아, 밥, 샐러드, 계란으로 하자. 밥에다가... 샐러드, 계란으로 하자. 아니, 밥에다가... 샐러드하고 밥하고 믹스가 돼? 왜, 왜 우리가 밥에다가 삼초에다 쌈, 쌈 먹잖아. 이거는 그냥 샐러드, 밥이잖아.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먹어야지. 유지야, 갖다 먹자, 서라. 귀여워. 선생님, 이 밥이 너무 많아. 저거는 누구라도 그냥, 누구라도 그냥. 그래도 얌전히 드시네. 오빠는 근데 다 준비했어. 유수는 준비 다 했어. 아우, 나 준비하면서 이거 못 먹겠어. 아, 치러가서. 아, 치러가서. 아, 치러가서. 나 치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먹겠어. 아까 치러서 그래요, 형들. 나 준비해. 네, 제가 보기에도 다 먹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. 시간이 없어서 그래. 시간이 안 돼. 아, 먹고 가라고. 어우, 나름데. 뛰어나서 좀 갔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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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.. 안 돼. 안 돼. 유지주. 오우, 이거럼이 아니야. 또 하라.